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도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8월 5일자 중앙일보에는 박진성 사회에디터가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올렸습니다. 아마 법조계 출입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한 그런 시각입니다. 그 독특한 시각이지만 댓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점을 보면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검은유착 의혹 사건을 아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딴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2003년도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가 언급한 수사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인지수사의 약칭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모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금융, 조세, 강력, 마약 등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범특수검사와 대공사건을 다루는 공안검사가 대표적 수사검사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행사부나 공소유지를 맡는 공판부검사나 법무부나 대검의 기획검사는 수사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칼럼 시작하면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좀 더 하겠습니다.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이같은 글에는 최근에 검은유착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수, 금융, 조세, 강력, 마약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갈고 닦은 실력을 갖춘 검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건들을 아무나 그런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고소,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행사부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나 법무부나 대검의 기획검사는 수사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시민들이 수사검사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사부 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사검사 대열에는 들지 않는다는 것이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잘잘못을 검증하는 행사부 검사야말로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검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조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주장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갈수록 볼만한 채널A 수사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진리다. 이 수사의 목을 매는 서울중앙지검이 애초에 왜 사건을 수사부서가 아닌 행사부에 맡겼는지 애초에 왜 사건을 수사부서가 아닌 행사부에 맡겼는지 왜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의 행차에서 초유의 검사 간 육탄전을 초래했는지 그러면서 약간 문장을 생략하고 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역할했던 검은유착 의혹 사건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성공할 수 없는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진석 중앙일보의 사회 에디트의 시각을 빌려올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는 그런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수사검사에게 맡기지 않고 행사부에 맡긴 것이 실체 가운데 하나면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법조 출입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진석 사회 에디트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어이 뽑아서 검찰을 망친 인사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잘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어이 뽑아서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 지연이 개입되고 학연이 개입되고 동양 사람이 개입되고 이런 패거리 의식이 인사에도 투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하는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자리에 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지적한 문장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에서 정리하면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을 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이번 패착의 패인의 한 가지 큰 요인이고 그 다음 좀 작은 요인 가운데 또 하나는 그 사건을 맡을 만한 능력보다는 맡을 만한 그런 역량보다는 동향이나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지위를 맡겼다는 그런 주장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제가 참관했습니다. 공데일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채널인 공TV, GONG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